지금 뭐 밤이니까 좀 신껏 질러주세요 저 목적도 뻑뻑거리는데 그 소리 많고 자 에콜 그래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갈치 아줌배 아시죠? 자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흐름이 오다 보니까 눈을 잃을 수 있는 거다 소름이 오는 것 소름이 오는 것 당신은 잘 다 해내리 반짝반짝 반짝이리 방문을 찾는 여행을 알아 우리 엄마 계속 못 가니 엄마는 안을 데려가다 반짝반짝이 방방에서 남동인 뒷군동에서 착한치 이 여행을 가 공부할 뿐인 엄마는 안을 데려가다 엄마는 안을 데려가다 사랑을 찾아가다 내 여행을 가 여러분 박수 이제 우리 유세철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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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